고기도 같이. 불담당. 불담당. 제가 하겠습니다. 막내. 괜찮다, 괜찮다. 와, 진짜 자연인 같아.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잘 어울리지? 잘 어울리네. 다 갖춰져 있더라고. 어휴, 야, 미나리네. 아니, 디토스 제대로 하겠네. 오, 오케이. 선보 십자일년의 삼겹살인데. 특효약이야? 특효약이야. 아, 미쳐버리겠다. 야, 근데 우리랑 너무 다르다. 저걸 해놓고 고기 먹는 사람이 없네. 한꺼번에 먹어야지. 일단은 먹어야지. 뜨거울 때 먹어야지. 고기집에서 구워진 것처럼. 고기집에서 구워진 것처럼. 여러분, 맛있는 고기 왔습니다. 아, 고기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짜잔. 환장 좀 덜어줄까? 뭔가? 아니요. 너무 맛있다. 오, 이거 진짜 잘 보였다. 환장 좀 덜어줄까? 아니요. 너무 맛있다. 음. 이제 우리가 아는 화사 같아. 먹으면 더 맛있다. 먹으면 더 맛있어. 또 놀면 놀아지는 분 먼저 건지시고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 라면은 왜 이렇게 맛있지? 이 늦은 시간에 다들 라면 하나씩 먹어야겠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맛있게 시원해. 음, 아유. 잘 먹어. 여기 라면이. 어우. 이렇게 맛있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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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게임 친구 좋나요? 면을 좀 가져가야겠어. 면을 좀 가져가서. 아, 진짜 깨끗하다. 아유. 와, 물소리 좋다. 되게 여유로워, 지금. 너무 좋아. 미쳤다. 이 소리랑. 집에서 매미 소리 들을 때는 짜증나는데 저기서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맞아. 미네리오였어, 미네리. 뜨거워. 미네리오였어, 미네리. 미네리오였어, 미네리. 미네리 저기. 그리고 한 달을 뜯어놓고 왜 안 먹어? 그러니까. 귀도 씻어놓고. 시장이모. 아유, 뜯어먹어. 응, 이거 먹어봐. 우와. 우와, 대박. 진짜. 근데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자연인 같아. 너무 짜증나. 제대로 풀었다. 그 정도야? 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래, 저 끝까지 먹어줘야 돼. 네. 술 더 드실 분. 응, 미. 너무 맛있다. 맥주 남은 거랑. 아, 연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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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먹으면 다 누워야 되는데, 이거. 진짜 헤엄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음만큼 타갖고. 아, 오케이, 오케이. 맥주를 이제 더 타면 파인애플맛 나. 진짜 맛있어. 아, 연맥 맛있어. 향을 한번 맡아봐.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이 향은 어떻게 좋아? 그치? 어, 파인애플. 미쳤네. 어머니들은 이런 거 먹는다고. 아, 그래. 이거 먹어봐. 잠깐, 잠깐. 이거 먹어봐. 잠깐, 잠깐. 이거 먹어봐. 잠깐, 잠깐. 이거 먹어봐. 잠깐, 잠깐. 이거 진짜 파인애플 맛있는 거? 응. 고개장?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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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그 냄새가 나는 거 같아. 오? 진짜 파인애플. 어른 파인애플이다, 이거. 아, 파인애플 맛이 나요. 아, 맛이 나요. 요즘 연매. 아, 연매가 엄청 맵잖아. 저게 요새 하차세요. 근데 바로 치면 안 돼? 어? 바로 치면 안 돼? 바로 치면 안 돼? 아, 또 잔다, 또. 천천히 마실게요. 이 시간을 기념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잊지 않기로. 근데 나는 성격이 다들 좀 비슷한 거 같아. 아, 진짜? 뭔가 비슷해. 감성이나. 응. 뭔가 텐션이나. 뭔가 좀 편하게 만드는 거 같아. 편하게 만드는 거 같아. 그쵸? 인정. 잘 맞는 거 같아. 배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 이 스댕 하나만 비워주세요. 네. 미숫가루. 아, 배곡에서 미숫가루를 담았네. 제가 요새 꽂힌 것 중에 하나가 미숫가루인데 방앗간에서 파는. 옛날에는 엄마가 항상 물로 타줬었거든요. 그 미숫가루를 재현해내기 위해서 미숫가루랑 미숫가루는 진짜 다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피서진을 가서도 다들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죠. 왜? 아니, 오빠 화장 좀 해주세요. 어, 좋아. 와우. 아, 살짝 미쳤어. 아, 이렇게 퍽퍽하고 있는데. 파사 약간 물파구나. 왜, 원래 뭐 먹어? 저거 우유인데. 어, 우유? 우유. 우유 너무 고급치다. 우유 안 먹어봤어요? 우유가 맛있겠네. 우유가 맛있겠네. 우유가 맛있어. 국물 라떼데 그렇게 하면. 그렇지. 근데 옛날 감성은 있어. 옛날 감성은 물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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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밥을 더하면 돼. 더 많이 있다, 더 많이 있다. 대용량 많이 있다. 언니, 저 여성명이라서 와봐. 다 팔릴 거예요. 딱 어릴 때 엄마가 할 수도 있어요. 어, 병이 저거. 저거 더 있고. 이거 있고. 암무충이 잘해. 반일하면 저거 오잖아. 반일하다 보면. 무조건 오지. 꼭 철 용기해야 돼, 저거. 더 넣어야 돼, 더 넣어야 돼. 계속 들어가지. 설탕 많이 들어가는 거 봐. 설탕이 원래 많이 들어가. 맞아, 맞아. 잠깐만. 근데 이렇게 대용량은 처음이라. 아유, 많이 냈네. 이게 물을 좀 더 넣어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언제 먹어? 다 먹고 싶어. 다. 너 혼자 다 먹네, 지금. 다 먹어. 내가 불러가지고. 맞죠? 아유, 왜 불러. 맞죠? 이거죠? 찐이다. 궁금하다. 먹고 싶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저 대구에서 물소리 들으면. 그러니까. 대구지. 아이고, 형. 맛있었나 보다. 당순젠데. 맛있어. 싹 이까진데. 이렇게만 먹은 게 더 맛있네요. 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어머나. 잠깐, 기왕 갖고 올 거면 미나리랑 신경 싸는 것 같아. 나도 라면 라면이 아니에요. 진짜 싸왔어? 진짜? 우리 뭐, 먹는 거 오는 거 되게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야. 오, 대박. 여기서 찍죠? 그래, 이거는 만들어 놓은 맛이 없어. 오랜만이야. 아이고, 정확한 비밀로 좀 해줘요. 다 도와듯이 이렇게. 내가 이게. 말 고프니까 좀.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많이 넣어줘요, 많이. 나는 걸쭉한 걸 좋아합니다. 내가 말 고프니까 좀. 알겠습니다. 한 이 정도? 이렇게. 야, 근데 미숫가루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자. 설탕 많이, 설탕 많이. 설탕 많이, 설탕 많이. 저거 안 맛도 안 맛잖아. 이렇게 해서 섞어야지. 아니, 무슨. 표정이 미숫가루 장인처럼 이렇게. 아니야. 미숫가루 더 넣으면 돼. 미숫가루 더 넣어? 응,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그렇지, 저렇게 해서 섞어야 돼, 미리.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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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지. 물 하나 더, 물 하나 더. 어디서 뒤에서 자꾸. 말을 하나 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양을 계속 늘려, 양을 계속 늘려. 자, 그러면 제가 간을 한 번만 살짝 봐볼게요. 아하. 또 혼자 다 먹겠네. 오, 맛있어?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가봐. 되게 빨리 먹는 거야. 되게 장인처럼 하다가 스스로 놀랐네.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컨트롤타워가 여기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바타, 아바타. 반짝부터 줍시다, 이제. 나 얼음 많이 없어. 그래, 그거 다 놔. 딱 좋아요. 나 얼음 잘 맞게. 물려, 물려, 물려. 빨리 물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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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어머. 이게 딱 그 옛날 미숫가루. 오, 맛있다. 그래, 옛날 미숫가루. 오, 맛있다. 아, 진짜 이거 할머니 생활이네. 그치? 아, 이게. 더 먹을 사람 없지? 보세요. 이 맛 진짜 오랜만에 오래. 아, 요즘 미숫가루 잘 안 먹잖아. 미숫가루. 나 잘 안 먹어. 미숫가루가 너무 고급화가 됐어, 요새. 네. 먹어. 누가 그렇게 먹어. 미숫가루. 진짜 미숫가루. 미숫가루. 우와, 대박. 아, 맛있어. 식사하셨네. 나이스. 나이스. 오, 마이갓. 아, 미쳤다. 저기서 발이나 좀 담글까? 어? 왜, 왜 이래? 앉아보세요, 다들. 갑자기 왜 이래? 응. 왜 그래? 축하해, 축하해. 이게 뭐야? 혜진아 생일 축하해. 생일이었어서. 진짜 귀엽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감사합니다. 아니, 자식들 영상편에서. 진짜 안 보면 잘 안 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나? 나 이거 혼자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자유롭게 해, 진짜. 좀 길어? 좀. 안 돼 가 있을게요. 응. 지금처럼. 우리 식대로 탈라지 않고. 늙어갑시다. 누나 진짜 너무 생일 축하드리고. 제가 숙기는 많이 없지만. 진짜 친해지고 싶어요. 안혜진 씨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언제나 보고 싶은 우리 혜진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누나. 너무 아쉽게 말해. 너무 넓은 무섭게 말해. 너무 너무 아쉽게 말해. 나는 정말 어린 무섭게 말해. 너무 덜 고운고. 너무 덜 고운다, 지금. 내가 보지도 않은데. 울 것 같아. 당연하게 저런 영상편지 같은 게 더 눈물 나와요. 맞아. 저녁에 다시 저 혼자서 보다 또 울었어요. 이건 정말 아쉽게 말해서. 여기선 댄서분들은 다 있어가지고, 뒤에 친구들이. 그냥 너무 고마운 사람들? 이게 무대라는 게 진짜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댄서분들은 하물며 그 무대를 같이 서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허리가 그때 아팠을 때도 다들 되게 많이 도와주고. 그래, 허리 아팠었잖아. 댄서브레이크 하는 부분에서도 허리를 꽉 잡아줬어요. 안 나가게 하려고. 물이 안 가게 하려고. 저렇게 막 돌을 때 그냥 빡 잡아주고. 너무나도 힘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무대하면서 그냥 우리 모두 주인공이야라는 느낌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개국물에 던질려고 그러나? 아! 생일 축하해! 아! 생일 축하해! 기분 좋았겠다. 이야, 서프라이즈네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 밤에 뭐해? 무난했어, 당첨. 미치다, 당첨. 오케이. 밟고서 밀어서. 맞아, 맞아, 맞아. 바로 안 해. 좋다. 진짜. 아, 너무 아쉽다. 아쉬울 때가 제일 저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놀고 딱 집 갈 때 가기 싫다. 깔끔하게 놀았네. 한 말이 나오면 저는 그게 진짜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친구들 있을 때는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여행은 진짜 좋은 말이야. 안 돼. 안 돼.